이 광대 공포증을 플레이할건데 저번에 오류가 가서 껐거든요 그래서 광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 광대 전문가 광대가 되고 싶어서 코도 키우신 김앤팔 바로 아냐 아냐? 어 아냐 아 그래? 어쨌든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욕한거지? 아냐아냐아냐 욕이라니 이거 로드잖아 멍청아 이게 새 게임이야? 게임을 이렇게 만든거야? 교회지같은 게임 그니까 누가 보면 삼삼밖에 안보이는데 이중에 아는다운 삼삼밖에 없구만 이 게임은 로딩이 드럽게 길어 그니까 그때동안 저 알수없는 단어를 보고 있어야돼 어 누구왔는데? 항상 공포게임에 저 테디베어는 항상 똑같이 챙겼어 그니까 저 곰돌이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뭐죠? 아니요 곰돌아 이런으로만 문을 열 수 있죠 플래시라이트 같은건 없나? 없네 일단 일단 없어 음 F를 눌렀는데 안되는거 보니까 왼쪽 라우스도 안되고 피자를 딱 한 조금만 남겨놨네 야 뭐야 내가 광대였어 그 광대가 나였어 그 광대가 나였어 개 쩔어 쩔어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저 피자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걸로 썰어서 먹는건가? 오호 약간 스테이크 먹澄 background 오오오옸오옹옹옵로 갓겜 난 이제 배불러 오야 냉장고 좀 줄여서 어 RO 으와 temporarily 시즌שות 동 at&that 5점 만점에 4점째No qualities 내가 치즈 좋아하는데 치즈로야 못맞게 무 including 그러니까 어 복수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죽일까여? 내 생각에 저 치즈를 먹을만한 사람의 인물을 죽이는 거 같애 아 내가 일단 오어어어오오헿호호호흐 핳갬 난 이제 배불러 어핳 아 치즈까지 먹었으면 갓갬이였는데 아 5점 만점에 4점도 주일 수 있겠다 내가 치즈 좋아하는데 치즈로 못 먹게 안내 어 복초에 나왔습니다 5,17 누구를 죽일까요? 내 생각에는 어 저 치즈를 먹을 만한 사람의 임무를 죽이는 것 같아 아 내가 일단 살인자가 아닌 척 해야지 응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ㅋ ㅋ ㅋ 안 열어주네 물 한잔만 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이런 것들을 ㅋ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되게 시끄럽다 저기요 화장실 좀 빌려 쓰러 왔습니다 저희 집 비데가 고장 났어요 비데가 없으면 저 똥을 못 사거든요 저기요 아 실패야 이 집은 나밖에 안 사는건가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 아직 한 발 남았어 여기 벌써 사건이 이미 좋았어 어 여기 배수가 좀 저기요 5분님 여기 포켓몬고 망냄용이 있어서요 망냄용이 있어서요 망냄용이 잡고 금방 나갈게요 진짜 삼촌이사봐요 안된다 안된다 일단 자손상 후퇴해야 되는건가 어쩔 수 없구만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저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의심이 많은 상태에요 일단 2층은 포기하자 다른 층을 가는거야 일단 엘리베이터 일단 엘리베이터 이걸 보고 우리가 몇 층인지 알 수 있지 봤어? 야 7층이냐? 뭐야 엘리베이터 탈 수 있네? 이럴거면 왜 만든거지? 오오오 되네 되네 오오 내려간다 나 지금 막 눌렀는데 됐는데 어딜 가는지 모르겠거든 내려가긴 해? 뭐야 아까도 9층이었어 내 생각엔 전력이 없는거 같아 위에 불도 안켜지잖아 천재야 근데 전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갔어? 문은 어떻게 닫죠? 문은 수동인가보지 수동인데 난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뭔가 하고 있나보지 그런가 보겠지 그래 뭐야 오오 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생각엔 지금 우리가 기절한거 같아 기절한거야? 분명 눈뜨면 어딘가에 갇혀있을거야 이런 게임은 항상 뻔하지 뻔한거야? 내가 보긴 아니야 아니 봐봐 와 갓겜 우리의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려놓고 있어 시칼보고 치웠어 내가 보기에 저 새끼 또라이야 이러면서 대들 담배가 이렇게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아 죽음 여러분들 죽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응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어 말을 좀 순하해봤어 아 밑에 등에 나왔다 8층 우리 이번에 꼭 사리는 어 뭐야 야 야 나 칼있지? 어 맞아 우리 쫄 필요가 없어 어 쫄 필요가 없어 이번만큼 꼭 사람을 죽여보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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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목표는 아니 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광대가 되고싶어 아 너의 그런 꿈과 희망같은게 있구나 내 롤모델링이 이제 소우지 음 그 소우친구 참 좋은친구였지 맞아맞아 어 야 개 산다 개 산다 여긴 안돼 여긴 안돼 여긴 안돼 개랑 싸물이가 져 개랑 싸물이죠? 어 우린 두 마리고 개는 네 마리니까 맞아맞아 하 씨 역시 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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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껀팔아요 개껀팔 열어주는거 아니야? 아 왜 아무도 안 열어주지 문이 열리는게 없는데 문이 없는게 없어 다시 내려가야 되나보다 내려가자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보다 맞아 사람도 죽이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 맞아 날씨가 안보이는구나 안보이니까 그런거지 응 아마 내려가다보면은 언젠간 저 발전기를 켤 수 있을만한 아이템이라든가 오브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 그럴거야 좋아 2층 문구 오! 빈단 열쇠야 오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죽여 들어갈 수 있어 읽어보니까 뭔 뜻일까? 코토토 어 노토 맞거든? 응 내가 영어 좀 잘해 그게 뭔 뜻인데 그 말은 즈음 알고싶으면 네가 해석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흥분하지마 그렇게 의자는 버려도 안좋은거라 내가 말했어 알았어 내가 잘못한거야? 응 내 생각엔 이 열쇠가 응 아까 그 잠겨져있던 문 있었잖아 노란색깔 그 사건 일어났던 거 어 그 근처 아닐까? 알았어 대부분 게임은 그런 곳이잖아 좋아 다음 차례는 옆집이다 응응 아닌가봐 큰일났어 큰일났어 우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여기밖에 없어 우리 갈 수 있는 곳이 집도 못가거든 이제 아니다 맞아 맞아 우리집 잠겼어요 우리집 잠겼어 우리집 잠겼어 우리집 9층인데 9층이 잠겼어 어 남의집을 뺏어야돼 지금 내가 방금 나왔거든 이쪽이야 아닌가벼 큰일났어 큰일났어 야 언제 갈 수 있는거야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아니 저기 여기만 불이 켜져있네 아아 그럼 아까 그 개세요한테 한번 가볼게요 개새끼 여기다! 오오 옆집 누구있나요? 불 좀 켜겠습니다 제가 어두운걸 싫어하거든요 스위치가 있어? 안 보이는데? 넘버거죠 넘버거죠 어 저기저기 내 생각에 여기를 보고 그냥 가는게 나을 것 같아 보고서 이 하드디스크는 제가 갖고 갈게 가겠습니다 안되네 까비 핸드폰 어 핸드폰이 있네 약간 시간이 달라진게 없는데? 1시 37분 우리는 지금 갇힌거야 오 사진 오 광대 광대 뭐야 광대 아니 운동을 좀 하셨네 몸이 좋으셔 우리 김종국 광대 어 머리는 빠졌어 응 귀여우신 양갈래머리 씨는 아마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 머리가 빠진게 분명히 어 이차르님 어서 오세요 근데 저 광대가 저렇게 뭐 사운드 바뀐 것 같지 않냐? 나 사실 응 소리가 안 들려 어때? 이제 들려 내 생각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거나 엘리베이터 탈 수 있지 않을까? 어 천재야 어 개쩔었다 빨간 코 닮지 않았어? 아니야 이게 광대가 광대에 코를 이렇게 넣은거야 지금 개소리 좀 하지마 어 어 어 놀라운 개소리 왜 울지?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가는게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아까 여기 안 열리.. 어? 어 엘리베이터가 열린 것 같은데 어 아 나 이런거 너무 무서워 나는 이런거 무서워하지 않아 아 진짜? 어 잠시 너가 플레이 중이야 우리 그냥 보기만 하자 어? 어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너야 나 엘리베이터 공포증 있단 말이야 나도 나 엘리베이터 타면 못 움직여 나도 문이 열려야지만 움직여 거기가 나만의 엔딩이야 흐흐흫 진행이 안돼 너한테 난 무섭지 않아 나도 무섭지 않아 마우스에 손 갖다 대 빨리 그럼 너가 키보드에 손을 썼다 알았어 우리 완벽해지가 고통을 반으로 나눴지 알았어 이거 저장해야되는거 아니야? 저장도 있어? 모르겠어 뭔 소리야? 야 세이브가 뭔데 둘 중에 우리 잘못 누려서 누게임 누르지? 인생 망해 이게 아니라 세이브는 F5 이런거 있지 않을까? 뭐야 뭐야? 다시 눌러봐 나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죽어도 되냐 이거? 아니 죽으면 안돼 세이브를 할까? 아니야 괜찮아 난 다 노세이브 밑에거 눌러봐 안돼 보통 밑에거는 끝내기라고 끝장날지도 몰라 그럼 위에거 눌러봐 봐봐 밑에게 세이브야 진짜야? 아닌가봐 큰일 났어 나보다 저 빨간색 보니 굉장히 수상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요쪽이야 수상만 했다고 내 생각엔 응 저 뒷조개가 이제 열릴거 같아 야 여기만 카펜있어 그지 같은곳이야 그래 여기가 분명해 아니였어 카펜 2개도 있는데 그러네 어허 내가 저 거울 깨진거 대충 클라스 나왔거든 이거 여자친구 같은 차였어 그래 내 경험담으로 알고 야 안보이는데 아무것도 괜찮아 총알인데 총알이네 누가 봐도 건전지잖아 총알이네 우와 좋은 뜻이겠지 야 일단 계속 찌르고 있어 일단 왼쪽마스 누르고 있는가 어 열렸다 열렸다 일단 내려가자고 어 뭐야 저 있었어? 생긴거 같애 어 뭔소리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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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까지 가 1층까지 1층까지 치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10층야 어 멈추지마 야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야 너무 반짝거리는데 클럽인가 봐 1인 클럽 요즘 이제 점점 이런것들이 활성화된다고 맞아 맞아 어 1인 막 밥상 드디어 클럽도 1인으로 오는거지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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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겠다 야 혹시 죽을거 같다는 생각 안돼 보자는 무섭지 않지 하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포켓마음에서 야 떨어지는거 같은데 김강호님 어서와요 야 설마 이거 우리 위에 엘리베이터 줄 있잖아 그거 끊는건 아니겠지 어 맞았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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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비웃어 도와줘 아저씨가 이 피규어를 너한테 선물로 주지 도망갔어 아저씨 그각 들어보면 투턱이 보인다구요 흐흐흐 거니야 시하님 어서오세요 우리 죽은거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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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면 돼 직진 러시아어요? 나 알아요 나 옛날에 러시아어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딘데? 우리나라랑은 좀 멀지 그렇지 똑똑하네 당연하지 가봤구나 지리학도 공부했어 러시아는 조금 추워 추..추워? 응 러시아 추워 아 나 시카 뺏겼어 시카 뺏겼어 시카 뺏긴 나는 더이상 용기가 있지 않다 아니 너 왜 죽었는데 진행됐어? 아니 그렇게 되는건가 봐 약간 현실 리얼리티란거지 약간 아인팔 알았어 요첩시 좀 해봐 야 근데 미안한데 내 생각이거든 어 너 우리 세이브한적 없잖아 어 우리 옛날거 세이브 그냥 로드한거 같은데 저..댄튼 좋은거 아니야? 결과라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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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행됐으면 된거 아니야? 어 맞아 와 진짜 어둡다 와 진짜 어둡다 계세요 좋은말씀 전화로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렌트 렌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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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풍선 터지면은 광대 나올거 같지 않냐? 그럼 터뜨려 볼래? 아니 테디 하모니카 야 이거 뭐야? 내가 보게 이걸 불어가지고 광대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야돼 아 진짜 광대 나오면? 광대가 만족해야돼 와 와 야 저거 그림 봐봐 어 마음이 안정돼 와 마음이 치유해지는 느낌이야 힐링게임일지도 아 역시 좋다 가자 아직까지는 딱히 무서운 점은 없는데? 문도 안열리고 아 이걸 왜 무서워하는거야 여긴 아까 왔던데고 저쪽 가볼까? 내가 약간 느꼈어 지금 뭐를? 그냥 느꼈다고 제발 미친 소리좀 하지마 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나? 자막 자막 오 야 빨간색 저거 터트리면 광대 오는거 아니야 아까 광대가 빨간색 풍선 들고 있었잖아 제발 불길한 소리 하지마 게임 꺼버리기 전에 오 야 종이 아까 뭐 있었어 뭐뭐뭐뭐 종이 볼 필요가 없는데? 다행히 아직은 아무것도 안나와 당당하네 되게 역시 공포게임 전문 유튜버 아까 왔던데 아니냐? 해방 저자식이 우리 식칼을 뺏어갔어 조 see 저기 저기요 그 식칼제껁니다 제가 할부로 주고 산건데요 아직 주실수없을까요 없대 없대 단호한 표현을 하고있어 지금 아니 쳐다도 보지 않잖아 그건 우리말을 안듣는다는 거거든 쳐다 보는데 에이 뒤로 빼 뒤로 빼 내 생각에 여기에 아이템 있을거 같애 그럼 이 강대에 우리한테 적대감이 없는데? 그니까 친구로 하는거 아니야? 어 깜짝아 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악 적대감 없다메요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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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도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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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문데다! 안 닫히네? 끄지같은 게임 야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그러게 별로 안아픈데? 운동좀 해야겠다 무빙 다 피했죠? 다 피했죠?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아냐아냐 자 아 이거 나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서 아까 테디가 있던데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 맞았는데? 절대 안맞지 아아아아 많이맞아 야 얘는 이거 왜 뚫어어어 절대 안맞아 절대 안맞아 괜찮아 나 믿어? 나 믿어? 나 망했어 이 게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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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왼팔 너의 명복을 빌어줄게 따돌렸잖아 따돌린거 맞잖아? 따돌렸지 지금 외쳐 왼팔 따돌린다니까 나의 껀주로를 믿어야지 그런거 치면 좀 많이 맞았는데 두대밖에 안맞았어 두대야? 비슷할걸? 내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광대 나왔던데 있지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 여기야 후반데 트와 그거 뭔 소리로 찍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쇠이 푼이야 열쇠 푼아 열쇠 어디 열쇠야? 물어봐야겠지 저 나가는 곳 열쇠 아니겠지? 보윤재님 오나요? 아.. 아우린 끝났어.. 왼팔아.. 아우린 죽을꺼야.. 어..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거의 사람 못나가더라.. 내 미래야? 어.. 아 설마.. 제발.. 가라 제발.. 불 꺼 일단 불 꺼.. 여러분들 안보일수도 있어요? 우리 목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예.. 난 진짜 너가 미친놈인가.. 아 왜 근데 발자국 소리가 안사라지지? 그래도 먼저 나가보는거야.. 지금이야..지..타임이야.. 나 믿어..나.. 아아아아악!! 깜짝아.. 어..언니.. 어..왜 나가라는거야.. 남잔치킨.. 아 기다렸으면 됐잖아.. 잠깐 너의 컨트롤을 보여줘.. 아 어떡할거야..나.. 아까..보르기야? 어..어..어..어..어..어..어.. 아니야..왜 또 아니야..왜 또 아니야.. 어..왜 두마리야.. 어 왜 두마리야?! 어..왜 두마리야?! 어..아 제발..제발..제발.. 아..얘 찔렀던던만 또 찔러.. 어..꼈다.. 나이스? 게이드? 아니 몇마리야.. 멍청아 피에..어..피에로 자식 피에로? 강대.. 여기야네..오길.. 여기? 저기야.. 아닌데? 왼쪽 왠지 여기일거 같지 않냐? 완벽해..한방에 맞췄어.. 쩔어.. 어.. 오..이..어..씨.. 가슴이 웃고있네..칭순가봐.. 흐허..어..그러게.. 센터 좀 까볼까? 아무도 없네.. 이게 끝이야? 분발좀 해! 저 옆편도 가봐.. 없어.. 우린 망했어.. 바늘편도 가봐.. 물 빼면 베퍼뭐있다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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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름다운 렌치야 헉! 이걸로 좋은 말씀을 전해야돼 맞아 좋은말씀? 그 놈의 좋은말씀 어! 성부성장의 성령의 이름으로 지져라 야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세! 헉! 우리 정말 빠르게 나가자 흐어악! 어? 오오 이쪽이 비밀이야? 따아아아아아악! 지랭을 쏴아악! 완벽해 은호님 어서와요 너도 프레드가 진행을 했어 그래 해라 임마 알았어 여기서부터는 쉬워? 죽는거 없어 아마도 죽는거 없어? 있지 당연히 찼다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내가 깬 부분이 저 벽돌찾기도 진짜 힘들고 어두워갖고 나 믿냐? 아 당연히 안 믿지 아이씨 그럼 날 왜 시키는거야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게임은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어포를 빼면 되거든요 내가 이어폰 담당 사람의 공포는 대부분이 70-80%가 소리로 옵니다 소리를 안 들으면 무서운게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어폰을 뺐기 때문에 용기가 지금 생겼어요 완벽하다 역시 공포게임이었죠 지금 보니까 저분 카트라님도 하시는데 저분 나를 로드킬 하실려고 준비중이셔 봐봐 저 친구를 관찰을 잘해봐 어? 저 친구 특징 지금 무릎에 손이 올라가있지 어? 그 말은 즉슨 얘기해봐라 아니야? 손에 근육이 없는거일수도 있어 아아 가서 일단 뒤통수한테 때려봐 가서 뒤통수 때리라고? 어 때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수 있어 쟤가 날 보고있는데 강당하게 하면 안되겠지? 아니 난 널 믿어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되져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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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봐 안되나봐 너 알고있었지 아니 나 진짜 몰랐어 어어! 아저씨! 실체오던 바퀴를 돌려서 까는거라고요 여기 뭐 들어오지? 멍청아 하하아 아하아 멍청한 자식 실체를 버리시는가요 흐흐흐흐흐흐 실화냐? 여기 쉽다메 아니 너 왜 나랑 다르지? 주사기 주사기 야씨 주사기도 안돼 아니 참고로 나는 애들이 나 안때렸어 너 안때렸다고? 어 그냥 내가 가서 때리면 다 죽었어 애들한테 맞아주고 난 다 맞아주지 패치한거 아니야? 어휴C 어지러워 일단 이거 목표가 보여 여기서 어떻게 하는거야 열쇠 먹어야돼? 사실 나도 기억이 안나 날 시킨거야? 그냥 내가 할까? 아 여러분 제가 소리좀 끼고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 게임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저거를 먹으세요 이걸 먹으면은 저거 뭐야 피 찰걸? 피에 피 안차는데? 아니야 이거 피차잖아 아 피가 찹니다 이걸 먹으면은 바로 회복템이에요 근데 이게 마약이어서 이렇게 돼 어어 아집안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는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어 어어 저거 저런소리나면서 쫓아오는구나 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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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트롤 안 돼 안 돼 안 돼 진정보다 허어어어 소소한 사람을 죽인거야 지금 좋아 아 좋은거야? 근데 이 휠체어 소리 나만 들리니? 나도 들리거든 설마 또 있니? 그냥 바퀴가 돌아가는게 아닐까 넘어가지고 죽었는데도? 응 그럴 수도 있겠다 휠체어는 영원히 돌아가는거지 가자 좀 로맨틱하다 내 생각엔 아까 그 게 있던데 있지? 어 저쪽으로 가야돼 쟤 이길 수 있어? 당연하지 또 남자아이가요? 넘져! 보여줘 보여줘! 넘져 엠파리의 싸움 넘져 오 오 사기야 이건 오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무빙 오졌습니다 무빙하면서 때리는거 이거다 이거다 아아 열쇠 하아 좋아 어딘가 열리는 곳이 있겠지? 그치 여긴가? 어디가 열리는거지? 열쇠 쓰는 곳을 안 알려줬어 거긴가? 아니야 나보게 약간 뭔가 있는거 같다 아까처럼 비밀문? 아 네 꾸미니 2천개 감사합니다 푸르리 고마워요 푸리님 내일 다이아 잘하길 바랄게요 물결표 왼팔님도 하팅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위에 또 있니?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네 그니까 발전기구나 이게 아 엘리베이터를 가정시키기 위해서 어 아 퓨즈 하나가 없네 무슨 소리야 이거 드디어 일어나셨어 이건 기적이야 내 생각엔 어 이런 괴물들은 어 계단을 못 내려와 어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빠지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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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허어 아하하하 치사해 치사해 세상에서 제일 쪼잔하고 치사하고 더러워 비열하기까지 해 계획적이라고 좀 해줄래? 계획적인 비열함 계획적이야 계.. 계적인이 아니 역시 웬파디 당연하지 왜이렇게 내가 외운거야 그러게 그러게 어 어 뭐 먹어줬어 드라이버 그러게 드라이버 왜 먹었지? 뭐 뗄 수가 있는거 드라이버로 찍는게 아닐까? 우리가 필요한건 이 퓨즈잖아 어 드라이버를 열어서 퓨즈를 옮기는거지 그게 안되더라 아 그래? 자 분명 퓨즈가 어딘가에 있을거야 이 드라이버가 있다는건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퓨즈를 얻을 수 있다는거지 너 머리 똑똑한 놈이구나 당연하지 미안 난 여태껏 너가 멍청한줄 알았어 가끔 똑똑해 가끔 똑똑해? 어 오늘이 그 필링이야? 약간? 오늘이 최고야 허억 난 싸움 피하지 않아 나 피 충분하니? 아니 어? 아무렇지 않은데? 못더 아아아아 저기 어차피 피 한 칸 남았거든? 뭐야 콧당근 중요하지 않아 다 자본을 사면 되는거야 아 여기구나 응 자 여기서 퓨즈를 하나 훔쳐가서 저곳에 끼워주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리고 풀이나? 말좀 해 말? 어 쉬워요 이 게임 아니 고런거 말고 멘트 나 뭐 아파 여러분들 이제 퓨즈를 먹었기 때문에 퓨즈만 꽂아주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탈출하면 이 게임은 끝일 것 같습니다 아 뭐 이 게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5분의 1이야 진짜? 극초반이야 마지막 챕터를 하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일단 열을 쳤으니까 저 불이 하나 저 빨간색 삐에로 코 같은 저 영롱한 코를 눌러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되는거는 해야되는거는 일단 뭔가 된거 같지 않으면서 됐네요 어 그니까 이쪽 문이 지금 불이 들어오는거 보니까 이쪽 문이 지금 들어갈 수 있을 줄은 알았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 이렇게 낚시가 있는 게임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되는거는 퓨즈를 때려보기도 하면서 왼쪽거 때려보고 할게 다 없는거 같아 여기 아닌가 나 여기서 뭐 눌러서 진행 아닌가 야 어디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어 아까 엘리베이터 있었잖아 일단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아까 퓨즈가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은 다른 다음 챕터로 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저 스위치를 눌러주시면은 좋아요 난 천재야 이렇게 가서 완벽해요 큰일났어 떨었다 오졌다 뭐야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아 여기서 세이브 할 수 있는거네 세이브하라고 준거구나 지금까지 왜 있는지 싶었어 오 약간 되게 무서운 망이네 약간 주문이다 나 주문이 되게 싫어해 여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응 근데 넌 깰 수 있어 난 깰 수 있지 난 깰 수 있는걸 알지만 너가 깰 수 있는건 모르잖아 사람들이 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자고? 어 그니까 와 이거 보소 정말 엄청한 생각이야 저건 뭐야? 이게 이제 미로거든? 응 시청자분들에게 하고싶으면 한번도 해봐요 내가 해줄게? 앙기모띠 가자 야 야 광대 나온다는 말은 왜 안해줬어? 내가 해줘야 돼? 어 그런거 좀 알아서 하자 야 광대 광대 눈에 스프레이를 뿌려 어 안달아 광대가 없었는데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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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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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나 피 몇이야? 피 피 거의 다 닳았어 여유로워 여유로워 피 괜찮아 죽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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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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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피해 이건? 쟤 안나왔어 너가갈때? 내가 어렸던 부분이 여기랑 아까 그 첫번째 스프레이로 퍼기나 좋겠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스프레이라도 때려봐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되는데 지금 어 거기서 그냥 잠재코 막고 있으니까 여기 막히잖아 넌 천재야 야 이러면 갱 깨지 난 천재야 이러면 못 깰 이유가 없어 일단 피부터 먹어 오른쪽 가서 얼었어 여기? 어 여기서 어디? 왼쪽 오른쪽 방 없네 이쪽인가? 아 여기 저기다 어이 오른쪽 야 야 이러면 갱 깨 나 다 잡을 수 있어 내 컨트롤 믿어? 오케이 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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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페니님 정신적으로 무섭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 정신적으로 무섭지 않아요 간 다음에 여기 아니야 그쪽 위로 cioè 얘 무조건 잡아야 해 어 걸렸을 때 패면 하.. 진짜 나이스 좋아 여야 약간 새키 빠른 내가 얘 밖에 없거든? 따라서 느리기 때문에 저기..저기인가? 아냐..우리..우리..우리가 찾아야된 곳 또 엘리베이터야 어.. 쪼쪼..쪼..쪼..쪼..쪼..쪼..쪼.. 너의 등을 때려주겠어?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어 약한데? 어..그래서 내가 그냥..빨리..때렸어 남집사 남집사 어? 야 저거 아니야? 잤리베이터 왕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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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버려 짜아 이거따 난 무기 없이 깬 거야? 어 난 무기 없이 깬 엄청.. 잘하네 무기 없이 깨다니 넌 정말 처음대야 당연하지 맞아 사실 나 기억 안 나 아 그래? 응 그럴 수 있어? 한이 좀 오래 됐잖아 오래 됐잖아 응 한 달 된다? 응 내일 뭐 아파서 어떡하지? 쫌 빈이 못 보네 내가 이제 비명 담당할게 조용히 해 좋아 마님 집에서 해? 아닐걸? 마중 멀었어 게임이 굉장히 기네 어 진짜 기네 이거 어떻게 한 시간만 한 게임? 이래 자가 허! 치니까 나갔어 치니까 열리네요 문 열고 저거 아니야? 어 쟁반님 오랜만입니다 이분도 알고 하면 금방 깰까? 10분 정도 남았대 아 좀 보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밖으로 더러운 세상에서 여기 여기서 하는가? 안 열리고 이쪽인가 보다 화장실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완전 깨끗해요. 역시 화장실 어 열린 어 저기 약도 있는 것 같아 이 사이에 피를 회복할 수 있죠 이 피를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준 거 보니까 저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사라졌거든요 어 돌아왔다 응? 어 열쇠 나이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죽어라! 죽어라! 좋아요 와 다리가 얇아 와 진짜 세다 근데 못 이기겠는데 이거? 안되겠다 그냥 야비하게 야비하게 어쩔 수 없죠 한 대 때리는 거 보고 돌아가 아이씨 아 이거 이거 사정거리가 똑같네 아 내가 더 사정거리가 얇.. 작은데? 아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길지? 아냐 그쪽 맞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까지껏 삐에르 주제에 감히 우리 공포게임 유튜버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냐 여기? 응 반대쪽에 죽었습니다 아냐 아냐 완전 반대 여기 아니라? 나와봐 나와봐 나오면 재빠르게 무릎 꿇을거야 나는 공포게임에 무릎 꿇는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어 맞아 나는 지금 사과할 준비가 되었는데 그게 안되잖아 좋아 들어와라 아니면 그냥 안싸우는 방법도 있지 않냐? 어? 야 이건가? 아앗!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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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먹어! 아니 이거야 그래 봐봐 맛따위가 답이라니까 이건 한 마리밖에 없지 풀 피면 이길 수 있겠지 맞아 하아 짠! 좋아요 이 기분이야 이게 또 왼팔에 요즘 자주 쓰는 단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급해지니까 왜 뭔데? 아니야 안 기모띠? 좋다 좋다 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이 열쇠를 먹었으니까 돌아가야 되냐? 어 길을 설명해줘 왼팔 내비게이션 맨내 왠지 직진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가 어디지? 여기여기 이쪽? 아니 뒤 왠지 여기일 것 같애 아닌가봐 맞아 저 자물쇠는 열쇠 구멍이 없어 왼쪽 그 다음 왼쪽 먼저 때려 먼저 때려 먼저 때려야 돼 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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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여기여기여기 아니아니 왼쪽 왼쪽 조 а 섭방 자 그것 들고 이걸로 자물쇠를 inadequate م 극속냉각제거든? 오오오 우 냉각제 아니치 어 나 옛날에 음료수 따뜻할 때 적어서 자가서부터 먹었었어 아 진짜? 굉장히 차가졌을 텐데 어 그래도 먹었었어 와, 대단하다. 여름 더우니까. 아니에요? 됐어. 끝났어! 아... 뱀파라... 이제 마지막 챕터야. 세이브해. 무조건 세이브해. 세이브! 4. 죽을사. 갑시다. 나 믿어? 믿진 않아. 나도 안 믿어, 나를. 야, 미안한데 마지막 챕터 아닌가봐. 왜? 네. 아, 근데 여기 진짜 쉬워. 내가 깨줄게. 어. 난 참고로 이, 여기 스테이저 부분 아예 편집했어. 네, 너무 쉬웠어? 어.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아, 너무 쉬운 것도 있고. 응. 그니까 여기 괴물이 나오긴 하거든? 어. 근데 너무 쉬워서 나오기 전에 깨. 오, 길이 다 외운 거야? 그럼. 내가 하는거에 토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여기서 이제 왼쪽 가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나와 안나오는데? 내가 하는거에 토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다 난 자 여기서 이제 왼쪽 가면은 여기서 다시 왼쪽 가면 그리고 오른쪽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나와 아니 토, 토 달면 안돼? 어 토 달지 말아봐 봐봐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냄새 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냄새도 있어? 그럼 안나는데? 야 분명 내가 할땐 진짜 나 이거 12초만에 깼거든? 응 진짜 내 영상 봐도 돼 진짜야 편집했다며요 아 물론 그렇지 일로 가면 있어? 아 여긴 아 팔로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없을 수가 없지 없을 수가 없어? 응 응 봐봐 이 빨강공이 왜 있겠어? 근처에 엘리베이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열 두 번만에 맞췄어 개 터르지? 어 오졌다 너무 예약 확률이라니 진짜 너무 예약 확률이라니 진짜 지구지마 진짜 넌 진짜 내가 저주할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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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잘하는데? 당연하지 12초가 아니라 여 두 번만이 아니야? 마지막 챕터 마지막 챕터 마지막 챕터 아 또 마지막 챕터는 또 여러분들 겜잘 유인 또 푸니니가 또 이거 이거 어 총 다 쏘면 어 아 저기 여기서 총 주거든 응 근데 총을 다 쏴도 안죽어 응 아닌가? 사실 나 잘 끼워왔나 아직 한 말 다 놔 총의 데미지는 10이고 어 저 폭발물의 데미지는 100이야 아하 그니까 저 폭발물을 이용한 다음에 총을 쓴 다음에 죽여야돼 오호 세뱅니나? 응? 세뱅니? 어 아 여기 거기 웬만하면 안죽어 진짜 여기까지 이거 죽으면 진짜 나 깨? 나 이거 저거 저거야돼? 응 그정도야 진짜 우리 사촌동생도 저기 엘리베이터로 눌렀는데 망했어 참고로 너무 가까우면 니가 죽거든 어 그래서 좀 멀리서 쏴야돼 방금 그 거리였으면 넌 죽었어 이 게임은 효율적인 게임이 아니야 내가 도망가기에는 좀 좀 멀리서 쏘게 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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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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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야돼 빨리가야돼 아니 쟤 쟤 쟤 쟤 쟤 목 따야돼 목 따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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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 안돼 아 너 죽었어 목은 뭐 이로 누르면 따져? 어 어 나도 사실 방금 기억났거든 야 시치한테 가면 총알 더 주지 않을까? 어 거울이 괜찮다 터뜨려 터뜨려 맞은거 맞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죽어라 지방이 이게 여러분들 바로 지방수술이거든요 응? 응? 아 그게 그거였어? 몸무게가 줄어들었어 머리가 없잖아 머린 무겁다고 맞아 저 사람의 몸무게를 제가 드디어 나갔다 줄여줬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이 게임 아주 간단하게 깰 수 있어요 정말 쉬운 게임인데요 맞아 맞아 예 광대 공포증 여러분들 이 광대한테 납치당하시면 이렇게 도망가시면 됩니다 성군 아직 안 끝났다 진짜 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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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하 나 저딴 선물 받고싶은 지어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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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나 랜턴도 없다고 얘들아 두루와 두루와 이 자식 이 이 자식아 에에에에에에 모치잇 세상에서 제일 무서울거야 나 거기만 자른다 거기만 잘라 거기만 잘라 니들 다 여자 되는거야 니들 니들 다 여자 되는거야 거기만 노린다 거기만 거기만 노린 포크를 정확히 놀아가지고 뭐야 너 시점이 왜이렇게 밑에야? 어? 너 왜이렇게 으앗! 너 이제 평생 공포를 느낄 것이여 내가 바로 010 살인마 다 잡았어 긴장을 놓치지마 긴장? 아직 더 있는거니? 아니 세상에 어디가 막 챕터에요 오오 이제 끝난걸걸? 정말? 응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와 고작 한시간밖에 안지났어 그 오랜... 우리 거의 한 두시간 한거 같은데 그니까 자 우리 돼지는 일어나면 밥먹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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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있는 밥도 다 처먹겠... 여기야 안 돼요! 여기 피어 오브 크라운 광대 공포증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드리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광대 공포증역에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빠잇! 녹화 좋은거 태...